저러다 이담도 딱 그 꼴 나면 어떡해 뭐해? 이리 와봐 참아 그냥 좀 야 튀어 야 이거 와봐 언니가 그랬지 나 눈 아래 영혼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같다고 응 지금도 저기 주방에 있는 동태 눈깔이 너보다 더 소울이 있어 나 답사한다고 쇼핑했는데 어때? 예쁘려면 예쁜 얼굴이 있어야지 너 혹시 뭐? 너 그거냐? 수총각? 야 괜찮아 괜찮아 현실을 받아들여 응? 그동안 힘들었지? 가라 야 임성민 힘내 니가 아직 동정이라는 거 아무한테도 와 와 그 그 그 아 조회 좀 하시고요 서로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서로 그냥 둘이 사과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죠 뭘 사과할 거에요? 컷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게끔 하지 말라고 밤 되니까 쌀쌀하네 추우니까 팔짱 좀 깁시다 으아 으아 이렇게 해봐 돌초 응 방어 성공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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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린이들 에이 공공장소에서 무슨 추태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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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영도 뭐야 야 나 얘들한테 시비 걸렸어 엠봉아 다른 건 몰라도 집에 갈 차배가 없는데 4천원만 아 으아 으 으 으 으 으 희 그래 고마워 사귀자 으아 으아 야야야야 4천원 초불 끄고 먹는 거야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생일 축하 오 마이 갓. 아. 진짜 저녁 약속 있어요. 우리는 다 같이 가요 기자님. 니가 무슨 저녁 약속 있어 인마.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왔다니까 진짜. 그냥 날 좀 내버려 둬 제발. 그게 내 진심이고 마음이고 바람이고 소원이야. 가. 우리 서울 와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못했잖아. 아니 저기 그냥 두 분이서 같이 드세요. 저는 그냥 간단하게 컵라면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컵라면. 컵라면. 컵라면 없다면서. 어. 좋아요. 저거 그린 학생. 요즘 학생들은 대답을 안 하는 게 유행인가? 주문하신 대답이 메뉴에 없어서요. hao. голов구anstabilir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